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 것은 무엇인가 이제 휴가박스 이벤트가 하지 않았습니까 휴가박스 이벤트를 했는데 다섯 개를 한 번에 모아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스를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박스입니다 아 역시 마일리지 500 당연한 것이죠 두번째 박스 최대는 10만메포입니다 두번째 마일리지 아 마일리지 아닌데 아 500만리의 일리지를 하고 수정하라고 하네요 일단 마일리지 잡은거 갖다오구요 자자 두번째 박스 먹구요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거 나왔나봐요 뭐 나왔어요 뭐 나왔습니까 저 못봤습니다 마일리지가 안보이는데 저 뭐 나왔나요 아시던분 마일리지가 안보이는데 아 마일리지 1000원짜리 먹었답니까 천마일리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천마일 아 마일리지 그냥 써진다고 아 오케오케 아 아쉽 세번째 아 역시 500마일리지 아 500마일리지 아 500마일리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기대해봅니다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역시 2500마일리지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2500마일리지 이벤트 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아 비숍 한번 해볼까요 비숍이 4개있거든요 비숍 한번 까볼게요 비숍은 5개 못 모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휴가박수구나 이거는 비숍은 500마일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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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요 비숍도 어김없이 2000마일리지를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